자 첫번째 됐이지. 됐은 여기 보면은 주어, 동사, 목적어. 개념 설명 패스하고 그냥 문제만 풀이한다. 주어, 동사, 목적어지, 동격이지. 됐 나왔어. 자 주어, 동사, 보, 완전한 문장이야. 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명사가 있다. 그럼 동격이지. 통과.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사 나왔지. 부사는 뭘 수식해. 부사, 동사, 형사, 문장 전체. 그럼 여기서는 이 부사가 점진적으로 인식한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. 이때 강조구문이지. 이때 강조구문의 특징 추가로 이 부분이 뒤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. 여기 뒤에 완전한 문장이잖아.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사나 전체 사고. 여기 인이 꼭 있어야 된다. 어. 내신에 이거 같은 거 딱 내기 딱 좋겠지. 이거 딱 없애가지고. 어쨌든 어. 주어, 동사, 목적어인데. 부사 왔네. 부사가 뭘 꾸려줘? 동사 꾸며줬어. 자 그 다음에 3번에. 여기 밑줄인데. 여기 주어, 피플 주어, 동사, 여기 목적어. 또 덴 나왔지. 동사 나왔지. 주격관계대명사지. 선행사가 S 붙었으니까 S 안 붙었지. 그리고 이 덱까지 확인하면은 어셔에 대한 목적어로서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왔다. 자 그리고 4번. 4번 봐봐. 4번에 보면은 여기 way가 나왔지. 그럼 대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. 관계대명사를, 관계부사를 대신한 대시냐. 아니면 못간대냐. 자 생각을 해봐봐. 어. 요거. 완전한 문장이니까 요거. 동격이. 저기 뭐야. 관계부사 대용이다. 아니지. 이게 목적어라면은. 이게 형사인데. 이게 형사인데. 목적어가 될 수 있어? 아니지. 이게 목적 보호자리지. 목적보호. 여기 목적어는 지금 빠진 거고. 목적격관계대명사지. 자 감정의 동사가 이렇게 ed나 ing를 붙이면 형사가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? 감정의 분사는 비교대상이 사물이면 ing. 이 비교대상이 뭐야? 목적격관계대명사에 빠진 거는 앞에 요거랑 똑같다.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니까 fascinating 이렇게 와야 되겠지. 유아들이 발견한다. 그 방식이 매력적인 것으로. 이렇게. 자 그 다음에 5번에 관계부사 나왔지. 완전한 문장 확인하면 되겠지. 주어. 동사. 목적어. 완전한 문장. 그래서 정답 4번. fascinating. 요게 목적어가 빠진 거였고. 요게 목적어가 뭔데요.